360도 여러분 오늘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홍보대사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시작인데 오늘부터 부산을 좀 여러분들 즐기시고 그리고 공연들 그리고 멋진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다리 어디에요 안 드세요! 다리 어디에요! 다리 놀아주세요! 마지막에 또 맛있는 부산에도 맛있는 음식이 아니니까 부산에서 또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딪힐 때는 원아시아 페스티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부산에서 부산에서 사시는 분 저도 부산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 이동에서 약 20년이 살았는데 이렇게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홍보대사가 되어서 굉장히 뜻깊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많다고 들었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정말 멋진 콘서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흡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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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